구멍이 빵빵 뚫어졌죠. 저거 다 달팽이예요. 그리고 달팽이 본빛물. 어디갔어요? 까만거. 요거. 요거 달팽이 똥. 똥이고 이렇게 보면 이제 아기가 있어요. 다 갉아먹었잖아요. 저거 봐. 저렇게 큰거야. 이 달팽이가 애기였을 때 얼마나 인지 아세요? 이거봐. 다 이렇게 숨어있잖아. 이게 굉장히 큰거에요. 지금. 이게 여기도 또 숨어있네. 많죠? 이게 처음에는 좁쌀보다는 크지. 땅속에 하얗게 이렇게 묻어있는데 무슨 조그만 구슬이라 그래야 될까? 구슬보다도 작아. 하여튼 굉장히 작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울챙이 알보다도 작게 모여있다가 땅을 파고 나오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기 올라가지. 이렇게. 그 화초에 올라가서 꽃을 먹는다던가. 뜯어먹는게. 이게 다 똥이야. 시꺼먼거. 저게 다 달팽은 똥이에요. 그럼 더 일 있습니까? 이런 거였어요. 저희에게 구매할 길을 부셨던ij물도 이제 진럴 영화아 젊은주